MB 정부는 어떻게 정권 3년차의 지지율 반전에 성공했는가.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쇄신 카드를 던집니다. 뭘 못해서 문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정권 3년차에 완전히 새로워지겠다는 신호로 총리, 장관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전면 교체를 해버립니다. 제가 아까 두 정부를 한번 생각해보자 했잖아요. 노무현 정부 5.7%.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부는 어디냐.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. MB 정부. MB 정부를 왜 꺼내야 하나. MB 정부는요.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 바닥에 떨어진 10% 초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. 그런데 MB 정부가 정권 3년차 때 지지율을 반전시킵니다.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정권 3년차 때 30% 중후반까지 올라가요.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. 원래 정권의 지지율이라는 건 1년차 때 제일 높았다가 점점 점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필요할 수가 없는데 이명박 정부는 쫙 떨어졌다가 3년차 때 쫙 올라가요. 이게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처한 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. 물론 윤석열 정부가 사실 더 어려워요.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총선을 치러서 국회를 그래도 갖고 있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치른 선거가 총선이 아니라 지선이었기 때문에 지방권력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운용을 하지만 총선을 한참 있다 치르는 바람에 져서 국정운영이 안 되죠. 그래서 이명박 정부보다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게 MB 정부는 어떻게 정권 3년차의 지지율 반전에 성공했는가.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세신 카드를 던집니다.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못해서 문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권 3년차에 완전히 새로워지겠다는 신호로 총리, 장관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전면 교체를 해버립니다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아주 강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. 저와 가끔씩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. 제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할 때 국면 전환용 인사 안 한다. 잘한 사람,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쓰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교체하는 게 인사다. 그게 맞죠. 저는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거나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싸늘한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인을 줄 필요는 또 있어요.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이번 달 말에 APEC이 있습니다. APEC이라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끝나고 나면 연말인 12월부터 천천히 올해 있었던 장수 장관들에 대한 교체 또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정돼 있었어요. 이것 때문에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걸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셨어요. 그런데 그 시기를 어쨌든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고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어떤 좀 지저분한 사안이나 가십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국민들께 본인이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낮은 자세로 말씀드리는 소통의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임기 반환점이랑 상관없이 APEC 끝나고 준비했다고 알고 있는데 APEC 이전이라도 11월 중순이라도 조금 당겨서 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느끼게 해야 MB정부처럼 뭔가 쇄신의 어떤 바람 기대감을 국민들이 다시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조언 그런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이 자리를 빌러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달아주시면 그 의견 제가 참고하고 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MB 때는 당이 대통령 발목을 그렇게 잡진 않았거든요 18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MB의 뉴타운 열풍으로 당선된 친의계가 다수였기 때문에 당대표나 당이 대통령 뒤통수를 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재명보다 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정도 여당이 보호를 안 해주고 방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팀킬을 하는 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힘든 게 당연하고 20% 지키는 게 대단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반전하고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대 MB정부의 집권 3년차 지지율 역전현상 상승효과를 보면서 우리도 뭔가 그런 승부수를 한번 던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알린다 라는 그런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막을 잊으스터 배 curs장 따라서 relative 일시지율 type 아 아 네 으 으